여우와의 날 여우와의 징계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여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우와의 날이 징계의 날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1장과 2장과 3장에서 한 절씩 우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여우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곰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이 왜 슬픈 날이 됐습니까? 여우와의 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여우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고 여우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슬픈 날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 가늠된 생활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잘못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로 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에서 2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래서 이 멸망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서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아서 알려주라는 겁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 슬픔의 날 캄캄한 날, 두려운 날이 되지 않도록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무엇을 하라는 거였습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박함을 깨닫게 할지니 깨달아서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요에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였을 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뭐예요? 경고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요에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각거미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심판의 골짜기가 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학으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즉 징계를 먼저 선언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징계를 선언하는 내용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그 내용을 보십시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 이것을 반드시 너도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은 것을 자녀에게 얘기해야 되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자녀는 계속해서 그 후선들에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유롭게 모든 것을 이루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키가 먹고 그것을 황충이 먹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지적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포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긴 그 놀라운 사명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증개를 선언하시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모든 후손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로 13절로 봅시다 여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 돌아오라 오직 여와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온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울며 애통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돌아올지요다 우리 겉모습이 바뀌는 건 다 소용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혜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셨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우리에게 은혜로 자비로 인내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과 4장 17절을 보시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다 광량에서 전파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인 은혜의 절정인 은혜의 완성인 이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첫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4장 17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의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보고 믿고 고백하게 됨을 우리가 요해에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 안에서도 우리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 삶 안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이고 요해에서는 이를 미리 알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게 하시려는 그 사실이 뭐냐면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로 회복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게 돼요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해에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봅시다 지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우리가 이 비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리적인 모습까지 보면서 다시 확인했었어요 우리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의 터져낸 모습 안에서도 이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지역이었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 가운데서도 가장 축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이 복의 근원의 완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세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풍족하게 됨을 풍요롭게 됨을 평안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자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요에서 2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여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기 기둥이라 라고 얘기한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16절에서 보면 더 좋지만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었고 이 경험된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가르치자면 이것이 바로 유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역사의 성취 성령의 역사의 성취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이잖아요 2장 38절로 40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가 성취된 것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각각 너희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이것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요엘 선지사에 예언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말하는 자들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귀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연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역사의 성취를 보여주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회계를 중심으로 미리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됨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구속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협조한 역사가 아니고 오직 사미일 찬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구속사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속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이 완성되자 이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완성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을 살자 우리가 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선포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우리가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넘치도록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얘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것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시원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인생들은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선언하는 것이 사도들의 선언이잖아요 사도행정 2장 21절을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약속의 성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특히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여호와의 날을 바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이 날은 구원의 날 기쁨의 날로 변함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3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과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임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이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산성에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3장 1절로 2절을 보시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이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에요 내가 망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러면서 동시에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요에서 3장 12절도 보시죠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오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심판하리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밀려오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에서 3장 16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부르지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느니 바로 하나님이 임제가 약속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신지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에 산성되시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고 산성되셔서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모든 사람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이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교회를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이 종교생활로서 신앙생활을 교회에 사는 것은 나는 존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저 사람은 되게 정말 지성적이고 정말 이성적이고 그래도 좀 생각해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하고 관계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되신 곳이에요 3일째 하나님이 머리되신 곳이에요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분의 나라이고 그분의 장소예요 우리 집에 오는데 그 집에 있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무슨 앞뒤에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항상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세분화시켜서 이거는 괜찮고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것이 완전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찬성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그러면은 정말 이사생이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는 인정 이거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안 가진 사람들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래도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우호적인 사람이라고 놔뒀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퍼센티즈를 누르면은 사실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요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세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됨을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됨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정말 착각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안쓰럽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이나 거룩함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단절도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 그 정도 능력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해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나타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이 은혜 안에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증명해 주시냐면 우리가 그의 백성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즉 너희가 나는 내성산 시원에서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니 그날의 산들이 단 포조들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철을 일 것이며 유다 모든 신혜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띵골자리가 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요로움이 넘쳐서 이것이 온 세계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회복과 교회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열림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교회가 중요한 모델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요엘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회교를 촉구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은 증개의 말씀인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미리 가르쳐주시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는 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세계로 확당되는 것처럼 우리의 글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고 우리를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먼저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총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요엘서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께도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니 너희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역사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먼저 징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은혜를 강구하고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니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살자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어디다? 교회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일꾼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서 선포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역사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사실 이 요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민족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포함된 이 모든 누구든지에 우리가 포함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만 봐도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곳임을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시죠 유대인들이 누구든지에 누구든지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게 어렵나요 우리가 지금 한 민족으로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게 어렵나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우리를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우리를 모델 삼으신 이유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회교를 촉구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는지 그 모델로서 지금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힘써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모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돼서 너희들은 망할 놈들 우리는 살 사람들 하나님의 존경한 자년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세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역사가 참됨을 나타내는 모델이 되었고 신학의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주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델이에요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창조의 능력과 통치와 구원과 심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셨어요 드러내세요 그래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신비로워요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한 걸 인정하는데 나 하나님은 안 믿고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보지 않은 것이죠 아직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너희들이 경험할 게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복음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놀라운 역사를 먼저 누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하심을 기뻐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공유로우신 심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심판의 역사가 교회에 먼저 선언되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숙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